안녕하세요 로크뮤즈입니다. 오늘은 픽스트랭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이나 비트, 퍼커션 등의 리듬 악기를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리얼타임 녹음을 하다보면 미디 노트의 길이들이 약간 제각각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픽스트랭스 기능을 사용해서 편하게 그루브를 수정하거나 재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녹음해보고 바로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건반으로 바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루브 에이전트라는 가상학기를 하나 불러왔고요. 그루브 에이전트... 어쨌든 불러놨고요. 리듬을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포는 85에 일단 이렇게 맞춰놨고요. 녹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마디를 먼저 찍었고요. 바로 여기에서 킥이나 스네어 같은 걸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작업할 때는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그냥 칼박에 맞추는 퀀타이즈를 어플라이 퀀타이즈를 해볼게요. 큐 버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정박이 일단 맞췄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두 마디에 맞춰서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로시티는 후보정으로 이렇게 약간 조절해 줄 수 있죠. 벨로시티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 약간 손맛이 넣었죠. 드럼 패드 같은 컨트롤러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킥과 스네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큐 버튼 누르면 바로 칼박 맞춰지죠. 퀀타이즈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이거는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퀀타이즈라는 거는 좀 자세히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픽스드 랭스를 써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하이엣의 노트는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끊어서 작업이 되어 있지만 지금 킥과 스네어 같은 걸 보시면 어느 정도 길이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거는 뭐 점, 팔분음표 어떤 거는 심지어 4분음표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건 짧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미디 노트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그 기능이 바로 픽스드 랭스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왜 그러면 그렇게 맞춰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루브를 조금 수정하거나 하다 보면 약간 16, 16비트의 느낌으로 갈 때는 실제로 조금 어떤 이렇게 조금 내가 찍은 거 외에 어떤 이렇게 좀 수정이 필요하거나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노트를 줄이고 찍고 줄이고 찍고 하는 수고를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뭐 노트를 찍었는데 이렇게 길게 있다. 어느 정도 찍었는데 이렇게 길게 찍혀 있다. 그러면은 시각적으로도 그루브가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랭스를 기능을 써가지고 미디 노트 길이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주면 그루브가 한눈에 들어오고 나중에 수정할 때 이런 빈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선택을 한번 하고요. 전체를 똑같이 맞출 거니까요. 픽스드 랭스를 할 건데요. 그 랭스 그러니까 그 길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위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랭스 퀀타이즈 라고 얘기하는 그 항목인데요. 지금 16분의 1로 맞춰져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해놓은 거고 원래 디폴트 값으로는 퀀타이즈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바로 왼쪽에 퀀타이즈가 있죠. 16분의 1로 퀀타이즈를 해놨는데 16분의 1의 그 길이에 그대로 따라가겠다 링크예요.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응용해서 조금 더 원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임의로 바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퀀타이즈 링크로 한번 해보고 조금 있다가 32분음표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6분의 1이기 때문에 전부 16분음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바로 펑션 픽스드 랭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전에 그 팝업 툴박스 해제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이렇게 되신 분들은 펑션에서 바로 픽스드 랭스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누르면 끝나거든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바로 일괄적으로 16분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그루브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임의로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 이렇게 넣을 때 노트가 그러면 노트가 그때마다 그때그때 줄이고 다시 찍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이 바로바로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리듬 계열 드럼 세트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일렉트로닉 비트나 아니면 포커션이나 이런 리듬 계열 악기를 찍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꼭 사용하라고 제가 추천 많이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응용하자면 다른 악기에도 쓸 수 있어요. 다 일괄적으로 4분음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2분음표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임의로 랭스 길이를 바꾸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32분음표로 한번 해볼게요. R&B 소울이나 트랩 이런 장르에서 하이햇을 굉장히 많이 쪼개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굉장히 더 16분음표보다 더 촘촘히 리듬을 쪼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32분음표나 64분음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음표의 길이가 짧으면 소리가 서스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리듬 계열 악기들은 한 번 때렸으면 그걸로 소리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음표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소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라면 사실 가상악기의 문제예요. 가상악기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구형, 구식의 가상악기인 셈입니다. 참고로 큐베이스5에 있는 그런 음원들은 이런 리듬 계열 가상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금 경우들이 있어요. 노트의 길이에 적용을 받는 하지만 다른 더 좋은 리듬 계열 가상악기들은 이 노트의 길이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짧게 하셔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필인이나 아니면 어떤 고스트 노트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굉장히 더 쪼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팩스 스트렝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니까요. 리듬 작업하실 때 특히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리얼로금을 하셨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